안녕하세요. 신라면세점 모델 동방신기입니다. 벌써 2019년도 저물어 가네요. 2019년,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 해였나요? 네, 저희 동방신기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2019년이어서 정말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2019년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2020년도에도 저희 동방신기와 신라면세점과 함께하길 바랄게요.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